안녕하세요 인생연구의 작가 정지순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밤새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안젤라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차를 여러 잔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나는 하자 있는 사람만 만났어 수학여행을 가면 아무도 내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지 아빠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어 한 번은 거실에서 자위하는 소리를 들었어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소개팅은 최악이야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은 건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갔어 나도 우리는 우리에 대해 알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려고 대화를 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인지 안젤라의 이야기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안젤라는 모든 사람의 삶은 닮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판 다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 같은 거라고 한 사람의 인생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진양의 발언 때문에 수업은 다시 한 번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나는 현장에 없었으니 모를 일이다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실화와 관련 있다면 더더욱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반역자나 다름없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들어가고 싶은 거냐고 제임스 박종우는 소리쳤다 그는 국보법이 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진양의 졸업 영화에서 조연출을 맡기로 했다 복학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내게 스탭 제안을 하지 않았고 이대로 가다간 졸업은커녕 수료도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진양은 학과에서 나를 인간 대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떤 측은지심의 발로였을까? 진양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그의 시나리오에선 수십 명의 아이가 죽어나가지만 말이다 2002년은 또또와 내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생이 된 회다 사실상 그때가 그와 나 사이에 제대로 된 교류가 있었던 마지막 시기다 우리는 매일 만났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밤새워 무언가를 했다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또와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세계는 작지만 무한히 넓었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작은 세상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랬고 실제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어쩌면 그건 또또의 말처럼 그때 일어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일의 의미는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걸까 이 모든 일상에는 나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표피적으로만 이해 가능한 어떤 구조나 내막이 있었던 것 같다 아빠가 부자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왜 석이 아저씨가 형님이라고 하는 걸까 석이 아저씨와 아빠가 하는 일은 뭘까 그들과 와이프의 관계는 가족은 왜 만들고 투표는 왜 하는 걸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거나 한국 사회의 어른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형성된 어떤 관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 평범한 서민의 삶? 그건 아닌 것 같고 양아치들의 일상?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 한국 사회의 정신 구조? 너무 거창하다 어찌되었건 내가 그 모든 것들에 심물라 했음은 분명하다 나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중이었고 문학과 영화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태를 경멸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봤고 내가 내 삶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으로부터? 아빠? 석이 아저씨? 아니 목욕탕으로부터 이론 물리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캐런바라드는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에서 이렇게 쓴다 현상은 도마뱀이든 전자든 또는 인간이든 오로지 세계의 계속적인 내부 작용의 결과로서 그리고 일부로서 존재한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 우리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야만 한다 세계의 변별적 생성 안에서 우리 역할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다 그리고 각 만남은 중요하다 인생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건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만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만남은 그러나 우리가 크고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매 순간 생성되는 낯선 세계 속에서 윤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다 우리는 출발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